왜 이렇게 잠기냐 너. 오 죽였다. 구독! 눌러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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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취향일 것 같기는 한데. 그러게도 mpc 있네. mpc가 진짜 많은가 보다. mpc가 진짜 많은가 보다. 상점에 추가된 게 뭐예요? 아 점사총 없어졌어요? 상점에 추가된 게 뭐예요? 충전형 제 꿀. 친구야 너 못 파니? 나 금괴 100개 있어. 점수사 경기장 방문. 옥수수. 아 보상을 주는구나. 아 사거나 보상하거나. 아 나 이거. 어딨어? 아 여기에 있어? 내가 저기 노란색 가면은 이제 친구 만날 수 있는 거야? 내 이 게임에서 이제 금으로 아이템을 사거나 아니면 이렇게 퀘스트 받아서 금을 벌 수가 있어. 다 뺏겼대.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. 이게 아레나에서도 가능한가? 오 친구 넌 뭘. 아 업그레이드 해줘? 오 업그레이드 할래. 아 오 바로 된다. 업그레이드가 바로 돼요. 미쳤다. 다수하는 사람이 있네. 있다 있다 있다. 발걸고 있었구나. 아 내 꺼였구나. 일단 내가 먹을게. 아 이런 얘한테 뺏기다니 키를. 이런 얘한테 키를 뺏기다니. 너는 뭐 할 수 있니? NPC들 정해져 있으면 NPC들이 뭘 할 수 있는지도 외워야겠다. 와 이달이 그립다. 돌아왔네. 오 라마다 개꿀. 첫 라마. 아 이런. 첫 라만데 그래도 까줘야지. 다른게 나왔어 다른게. 오 바운서 있네. 바운서 있네. 아 안 먹어졌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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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론다면 적극촌 꺼내겠지 왜 이렇게 잠기냐 어 죽였다 열어 오오오오오 오 오 오오오 어 이겼다 떡約수쌌쪘거든요 아 아씨 NPC였잖아 NPC의 안에 모셔었잖아 이벤트는 좋았는데 그다?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 굴운 굴운 아 씨딴 얘도 왔어 아하하 왜그래 아 짜증나 잡았다 잡았다 일단 잡았다 어디로 왔니 너 빠졌니 빠졌니 잘못돈 어딨어 뭐지 붙어야되는건가 아 이러면 양각이네 죽는다 그러다가 1등 아 1등 했다 아 1등 했다 아 너무 힘들어 너무 못해나 와 첫 1등 주지 아 힘들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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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